어 이번에 미호크 입니다 미호크는 제가 알기로는 미호크가 3때보다는 안좋아진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 안좋아진걸로 3때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뭐 엄청 그 중에서 3 캐릭터 내에서 완전 강캐릭 그 안에 들어갈 정도 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3 보다는 좀 안좋아진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4 에서는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기술부터 볼게요 흑도무 이건 멋있을 것 같아서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좀 하고요 초전이요 초승달 회전백 참격을 날린다 괜찮은데 뭐야 끝이야 기술 일으켜야 끝이네 흑도 야상공 연속배기 무한 참격 날 저 광범위 공격 이거야겠는데 이거 한번 해보구요 써보고 그 다음 아까 그걸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얘를 얘랑 얘랑 바꿔야겠다 이렇게 자리 바꿔야죠 스킬은 지상공격 강화되어 있네 이거 빼야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위압을 그래도 해줘야 돼요 위압 위압은 모든 캐릭터가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얀색 암호게이지를 빨리 까게 해주는 거니까 이거 아니면 강력함 둘 중에 하나는 차야 돼 근데 얘가 이제 미호크가 기절은 좀 안하고 바로 기절 타입은 아닌 것 같아서 강력함은 안찾아야 될 것 같고 뭐 찾으니 뭐 찾으지 날려버리기 있지 않을까요 미호크 3에서 있었는데 파워타입이야 괴력무쌍 있네 이거구나 특수기 강화 강화 공격 한번 볼게요 어 아닌데 이게 이건 근데 저기보다 좋다 저기 3에서 특수기 강화 비슷한데 동작이 더 추가됐어요 원래 그냥 찌르기만 하거든요 단거물 약간 얘 근데 이렇게 가까이 쓰면요 좀 더 움직여요 자 그럼 기본 강공 아 약공격 콤보 약공격은 뭐 쓸일 때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쓸일 때도 약간 좋았거든요 약공격 쓰는 맛이 있었어요 이렇게 약공격 다음에 강공격 약공격 두 번에 하나 둘 금홍격 그리고 세 번에 하나 둘 셋 금홍격 이걸 여기 또 넣어줬네 하나 둘 셋 넷 어 이것도 넣어줬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아 일단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이거 하면 웃겨? 나쁘지는 않은데 이건 원래 있던 필살기 이것도 원래 있던 필살기 어 아닌가? 일단 이렇게 아 각성 한번 볼게요 각성은 어차피 데미지 조금 보내지는데 스피드도 좀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기본 공격 콤보나 가성비 썼을 때 그 기본 공격들은 쓸 때보다 뭔가 좀 더 효율은 더 있어 보이긴 한데 지금 아이템 착용에 효과가 있긴 한데 어 나쁘지 않은데? 근데 역시나 니워크는 쓰는 맛이 참 있어요 기본 공격 자체가 이런 게 이게 너무 좋아 너무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칼도 커가지고 참 좋아요 일단 스킬을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니워크 조건은 마찬가지로 아이템 먹지 않고요 네임드 보스만 잡고 넘어가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스킬은 이제 생명에 좀 약간 지장 저 영향을 주는 애들은 다 빼고 공격에만 어.. 치중해서 치중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해 볼게요 자 여기서 특수기에서 초승땅 이거 뺄게요 이거 빼고 이거는 공중에 날아가지고 참격을 날리긴 했는데 좀 애매했어요 어차피 별 2개라 데미지는 약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더 멋있을 것 같애 연속 빼기로 무수한 참격을 날려 광범위 공격하는데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애요 어.. 그 다음에 스킬은 그냥 이대로 갈게요 음.. 이렇게 할게요 얘도 가야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아 근데 원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날려버리기 욕이 있으니까 아 맞추는 게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이거 쓰지마 이거 쓰지마 이거는 제3에서도 안 써요 여기서 해야지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아니 이게 좀 짧아진 것 같기도 하고 원래 더 길었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볼게요 아 뭐야 이거였어? 근데 앞으로 전방으로는 난 또 검기 날린다는 줄 알았네 난 또 검기 날린다는 줄 알았네 데미지는 어허 제대로 맞았네요 얘도 또 만약에 필살기가 좀 강력하면 특수계 위주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저 크로코달 저기 저 회오리가 진짜 어허 맞았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동심했다 동심했다 이거 너무 맞았다 일단 아니죠 크로코달이 진짜로 오 아 나이스 나이스 어 제대로 맞았네 룸 썼는데 맞았어요 원래 룸 쓰면 안 맞고 와 데미지 괜찮은데 제대로 맞았네 아 아 저 안 맞았어 제발 아 위험한데 아 위험해 아 저 룸 쓰면 저렇게 위험해 저 도끼 멋있다 자 일단 미호크 여기까지입니다